한글자막 by 한효정 프랜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절로 폰에 달러나오네 그런 상상하게 해 단둘이 서유 말 보자 할까 실시하진 않을까 어떤 얘기로 널 웃게 할까 용기가 없는 날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뽑게 굴고 옮기는 그 맘 커피 한잔에 흘린 그대를 향하야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 흘러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 처음 느꼈던 가슴 속 떨린 넌 기억하는지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자 추억이 가득한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뽑게 굴고 옮기는 그 맘 커피 한잔에 흘린 그대를 향하야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도 같나요 그대나와 같나요 가끔 그날이 우리 생각하나요 내가 더 많이 웃게 주겠다는 그 약속 아직 나 잊지 않았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붓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들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맘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 했나요 오늘은 네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커피 한 잔 할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대리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첫 곡에 박수 쳐주시는 분께 가장 먼저 쳐주시는 분께 칵테일 서비스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3번 테이블 여자분이 네? 네 여기 3번 테이블 네네네네네 여자분이 무슨 사연인지 못 봤어요 아 5번이 먼저 치셨어요? 그레이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3번 분이 네 처음에 소심하게 살짝 이렇게 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였어요 네 살짝 치셔가지고 네 한잔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전해드린 곡은 폴킴의 노래인데요 커피 한 잔 할래요라는 곡 전해드렸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쪽지 적어주셔도 되고 자리에서 편안하게 신청곡 말씀하시면 신청하신 곡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